잘해 어려워 2층까지 먹어놓을게 나 2층인데 1층 샷건이다 오케이 이제 시킬게 살려줘 트롤 트롤이야 안살려도 돼 살려줘 까불고 보는거지 나 살릴 준비좀 한명만 제발 나 괜찮아요 2층에 봤어 클립각 보는 중 클립각 여기 옥대기 바위 잡은거 이내에서 디마슈마 이내에서 디마슈마 이내에서 뛰어오는거지 산대 끝나는거 같은데 산대 끝났어 피곤 잡았어 맥먹기에 있나? 아씨가 딴집있었다 해우스 있어 내가 못살아나갈수도 있어 해우스 있어 내가 못살아나갈수도 있어 그리고 쟤도 빠졌어 미니소선에도 살짝 뒤로 있어 하나 더 있을거야 살리는걸거야 피가 많이 돼 어 구성이 없잖아 걔 못살렸어 확격 찍혔어 오케이 초층기도 있다 차타고 하자 이거 다시 외면 여기 숲에 세워서 하자 밀밭 세워서 왼쪽 각 가릴게 짤짤짤이 나온거 뒤보고 있을게 저거 맞추면 뭐해 내가 맞춘게 아닌데 하아 이씨 가자 쓸큰 박자 돌려서 저기 뒤에 오토바이 한대 더 있어 아 2층 살리러 갔다 화필 났다 화필 났다 있어? 집에? 몰라 이거 잡았어 너가 쏘는거 잡았어 아 2층 집 베란다 있다 이거 베란다? 형집? 응 바로 잡아버리기 1층집 1층집 오른쪽으로 갔다 너보러 잠깐 총알이 없으면 아름다 우리팀 죽여서 총알을 뺏는다 아 휘장 폰 뭐야 휘장 폰 뭐야 휘장 폰 뭐야 휘장 폰 있었어 4번에 왔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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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ena 재밌기만 멋있는데 멋 없나 ㅜㅜ